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자동차의 브랜드를 대표하는 앰블러는 제조사가 만든 자동차 모델을 알리고 그리고 자동차의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삼각별 디자인 하나가 달려있는 벤츠로그의 경우 도로에서 만나면요. 럭셔리한 차량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죠. 밋밋한 스타일의 기아차 앰블러는 어쩌면 대중적인 차량이라는 인식에 의해 사실 특별함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아차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요. 고 김철호 회장님이 일본에서 자전거 생산기술을 배우고 해방 이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1944년도에 경성전공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기아차의 역사가 시작되었죠. 1952년도에 회사명을 기아산업으로 변경하게 되는데요. 국산 최초의 자전거인 삼천리오가 이때 출시됩니다. 여러분이 늘상 잘 아시는 삼천리오의 자전거가 바로 삼천리오의 자전거인데요. 기아라는 이름은 바로 이때 만들어집니다. 기계공업을 발전시켜 아시아에서 세계에 진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한문을 보시게 되면 일어날기, 버금갈, 아, 바로 기아죠. 기아라는 이 두 글자가 합쳐서 생성된 이름이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고의 디자인도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되었지만 보급형 차량을 지금까지 만들던 기아차의 브랜드가 최근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스티어와 같은 고성능 세단을 만들고 있는데요. 고성능이라는 인식의 변화에 맞춰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새로운 엠블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목구름이 직접 기아차 엠블럼과 관련된 글로벌과 국내의 반응을 찾아보기 위해서요. 유튜브에서 기아차 엠블럼과 관련된 검색어로 조회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이 바로 기아차와 관련된 글로벌 소비자들의 반응인데요. 예상보다 어마어마한 불만성 영상이 검색되었습니다. 설마 이런 것까지 유튜브에서 검색이 될지 사실 몰랐거든요. 검색 상위에 등록된 콘텐츠 중에서 최상위 검색어들은 132만 건의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고요. 또한 해외 소비자들도 기아차 엠블럼을 직접 교체하는 이런 콘텐츠가 무려 10만 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요. 음 어쩌면 뭐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런 불만들은 더 많겠죠. 그래서 국내 포탈을 대표하는 네이버와 다음 쪽에서도 비슷한 키워드를 이용해서 검색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과는요. 쉽게 개선의 목소리를 불만의 목소리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포탈을 찾아보니까요. 국내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보배들인 것 같은 곳이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어떤 보배들인 커뮤니티에서요. 우리 국내 네티즌이 직접 엠블런을 디자인한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엠블런 내부에는 어떤 기아라는 독창적인 글씨가 들어가 있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은요. 역동적이면서 세련된 디자인으로 기아차에서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당장 기아차의 부치더라도 멋질 것 같은 디자인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구가짱이에라는 닉네임이 사용하신 그런 어떤 만든 엠블런 디자인인데요. 해당 글에 무려 4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면서 뜨거운 관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분께서는 직접 이어서 어떤 디자인의 이런 엠블런을 붙인 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세요? 연목구름이 보기에는요. 엠블런 하나만 바뀐 것인데 훨씬 세련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기아차에 최근에 출시된 고성능 세단 스포츠 세단이죠. 마치 스포츠 세단인 스팅어 중앙부에 마세라티의 엠블런만 적용했는데요. 이 차량의 성격을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한층 더 역동적인 성능을 제공하는 것처럼 위풍당당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와 해외에 공통적으로 지작하고 있는 기아차 엠블런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보면요. 차량의 디자인은 독일 3사와 비교하더라도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데 로고가 기아차의 최대 단점이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소비자의 니즈를 기아차가 모를 리가 설마 없는데 왜 개선이 안되는지 모르겠다. 국내에서 현대차나 사실 기아차의 선호도가 비슷한데 기아차가 중고차 가격에서 좀 더 낮게 평가되는 이유는 바로 로고 디자인 때문이다. 기아차의 로고만 변경되더라도 기아차의 영업이, 매출이 훨씬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로고 때문에 난 기아차를 구입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아차 로고와 관련되는 어떤 네티즌의 공통적인 의견은 좀 아쉽다. 디자인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공통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봐도 좋은 그런 시기가 아닐까요? 2006년도에 기아차의 영입이 되었던 기아차 디자인을 완전히 바꿔놨죠. 황골탈퇴 시킨 피터 슈라이의 경우는요. 호랑이 코 그리를 대표하는 기아차의 시그니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는요. 디자인 이스 기아였죠. 디자인은 코 기아라는 캐치 플레이지라 앞세워서 좋은 디자인. 또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그런 디자인을 만드는 것이 디자인이다. 상당히 좋은 말 같은데요. 과거의 기아차는 대중적인 브랜드로 사실 대중적인 브랜드, 보급형 브랜드 자체가 특별함이 필요 없는, 강조할 필요성이 없는 그런 브랜드였다며 지금은 스팅용 같은 고속론 차량으로 변신을 시도하는 그런 시기인데요. 고속론 자동차 브랜드로 인식을 전환하고 기아차에게 필요한 것이 어쩌면 전세계 어디에서나 기아차를 다 도로에서 만났을 때 이 차량은 정말 특별한 기아차구나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새로운 디자인의 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기아차 로고가 비록 심플해서 인식하기에 좋았다며 브랜드의 가치와 새로운 인식 변화, 고성능이겠죠. 그리고 고성능만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새로운 앰블런이 필요한 시기라고 연목구름을 생각합니다. 도로에서 자동차를 만나면 멀리에서 보더라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대표성을 가진 로고 즉 앰블런이라고 연목구름과 많은 사람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자동차 브랜드의 인형과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곧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소비자들마저도 이런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기아자동차에서 지금은 한 번쯤 진지하게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연목구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